그래서요. 조금 해뿌리되요. 요거는 무는 솟가무가 되거든요. 솟가무가 일부 나무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무를 키우면 됩니다. 씨앗은 다 뿌렸어요. 흙을 살살 덮으면 됩니다. 무 씨앗은 좀 안보이게 덮어야 됩니다. 상추 씨앗은 보이면 안돼요. 그것도 너무 깊이 덮어도 안되고요. 그래가지고 다 덮었네요. 끝입니다. 끝. 여름에 무시앗은 다 뿌렸습니다. 비가 안오면요. 물절을 물을 쯤 됩니다. 오늘도 비온다 하더라구요. 비가 얼마일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물절을 물은 조금 줄겁니다. 약간 촉촉하시면 됩니다. 엄청 많이 안주되요.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. 물가 어느정도 자라잖아요. 키가 한 10cm 가까이 되면은 살총길 한번정도를 쳐야 됩니다. 한번정도만 쳐도 충분합니다. 잠시 후에 잘 가겠습니다. 그런데, 도움보는 김성은